당신은 위조지폐로부터 안전하신가요? 당신의 안전한 현금 거래를 위해 한국은행에서 위조지폐 식별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행권의 앞면, 왼쪽에 그림이 없는 부분을 빛에 비추어 보면 숨어있는 초상이 보입니다. 은행권을 기울여 보면 각도에 따라 홀로그램의 우리나라 지도 태극 4괴무늬가 번갈아 보입니다. 입체형 부분 노출 은선의 태극 무늬가 상하좌우로 움직입니다. 은행권의 초상과 문자 등을 만져보면 오돌토돌한 감촉이 느껴집니다. 위조지폐 유통 방지 및 파폐도안의 건전한 사용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해요.